박담희 애 괜찮더라. 친구로 짱 박아 놔. 담임가 무슨. 여친은 안 됨. 이거 즉시 삭제하고 답장 금지. 아니 현재네. 시면 되나 와. 눈 좀 열어줘? 야 너 뭔지 탔냐? 뭔지. 뭔지. 야 너 거기 앉지마. 뭔 별. 말해. 니 선생님 찾아가서 너 만나지 말라고 했어. 뭐? 니가 뭔데 이 집이야. 너 더러운 물들까 겁나서. 초록은 동색. 그런 말 들어봤냐? 그 아줌마도 똑같아. 알어. 그 집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좋아서. 나 사랑해서 이제 그만 들어가고 싶다는데. 아 씨 씨. 알았으니까. 제발 좀 그냥 내놓도 봐. 그 아줌마가. 다 버리고 너한테 오면. 믿는다. 그럼 아무 말 안 할게. 아님 꺼인 거지. 아. 아 씨 씨.